요즘 감자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 감자 큰거 대짜리 10개로다가 껍질 벗겨서 강판에 갈아서 야채, 양파나 풋고추 넣고서는 감자 강판에 갈아서 전부 찍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지락도 넣습니다. 여기에 바지락도 넣습니다. 이게 엄청 맛있게 바삭바삭 감자잠 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몇 쪽 붙였느냐면요 지금 15쪽 붙이고 있습니다. 감자 10개로 엄청 근데 맛있네요. 제가 지금 2쪽을 넣었는데 바삭바삭 엄청 더 맛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감자전 입니다. 살칽 인증사 찍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는 감자전 입니다. 집에서 부쳐먹는 맛있는 감자전. 살칽 인증사 찍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글지글 glasses 밥을 감자전니 맛있게 되었습니다